앞으로 캐나다 치매 환자가 급증하게 되는데 특히 아시아계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알츠하이머협회가 어제 발표한 치매인구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인구는 2030년엔 100만여 명, 2050년이 되면 170만 명에 달하고 절반이 넘는 100만여 명이 여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시아계가 가장 급증해 2050년엔 전체 치매 환자의 25%를 차지할 걸로 협회는 전망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아시아계 이민이 크게 늘었고 이들 이민 1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시아계 치매 환자는 전체의 8%에 해당되지만 2050년까지 785%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서 아시아계는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와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등 남아시아 출신입니다. 아시아계 다음으로는 아프리카계와 남미계, 카리브해 지역순입니다. 현재 전체 치매 환자의 87%를 차지하는 유럽계는 2050년엔 68%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민 패턴 변화가 인종별 환자 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빈곤과 교육 수준, 기저질환, 흡연과 음주, 신체 운동이나 사회활동 부족도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는 치매 인구 증가의 최대 요인입니다. 때문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나이가 되는 향후 20년 동안 치매 환자 발병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치매 환자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은 피하고, 사회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장기 요양원과 간병인, 가족 간병인의 특성을 파악해 적절한 지원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홈케어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전에서도 치매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가 주로 7,80대에 발병하는 노인병으로 알려졌지만, 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미만 치매 인구는 전체 인구의 3% 수준인 2만 8천여 명인데, 2050년엔 4만여 명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젊은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 노인성 치매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일상적인 루틴에 제동이 걸리고, 특히 기억력 저하가 가장 두드러지지만 언어 표현도 서툴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간 인구 증가와 사회경제적 추이를 정밀 분석해 처음으로 작성된 종합적인 치매 전망 보고서입니다. 캐나다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의 재산이 늘고 있을 때 중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부유층 상위 20%가 캐나다 순자산의 67%, 즉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는데, 반대로 하위 40%는 평균 순자산이 6만 8천여 달러에 그쳐 2.8%에 불과했고, 빈곤층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임금과 투자소득 덕분에 부유층 소득은 더 늘었지만, 임금은 제자리인데 임대료와 식비,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중저소득층은 빚만 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는 1년 전보다 0.2%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35세에서 64세 근로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고, 또 캐나다인 대다수가 저축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통계청은 고금리와 고물가 탓에 빚을 늘리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욕의 한 고등학교가 무장한 남성 출현에 이틀 연속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베더스티 스트레이크와 핀치 에비뉴 웨스트에 있는 놀스뷰 하이치 고등학교 인근에 얼굴 전체를 복면으로 가린 흉기된 남성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남성 3, 4명과 함께 나타난 이 남성이 대형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있는 있는데 휘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놀스뷰 하이치 고등학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끔찍한 흉기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 학교 근처에서 범인이 휘두른 대형 칼에 10대 남학생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이 학교 재학생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이 땋은 머리를 한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마른 체형의 용의자는 검정색 나이키 체크무늬 옷과 모자를 쓰고 흰색 가방과 장갑, 노란색 무늬가 있는 흰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특별히 공포 영화 스키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학교 출입을 통제해 귀가하지 않고 남아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이 5시까지 학교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으로 보이는 학교 인근에 있는 풋볼 경기장 등을 통제하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용의자를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테라스에선 어제 오후 헨리스키가 추락하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들에 대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B.C. 검시관과 교통안전위원회 등이 현지에 파견돼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 캐나다 최대 식품업체인 로블로가 50% 할인 정책을 없앴다가 거센 비난에 맞닥뜨리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로블로와 자매 회사들은 그동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샌드위치와 육류 등 여러 식품의 가격을 절반으로 내리는 50% 할인 정책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달 들어 30%로 조정한 겁니다. 예 소비자들은 연일 이익을 챙기고 있는 기업이 이번엔 할인 제품에 의존하는 고객들을 저버렸다며 이들의 횡포가 더 이상 놀랍지 않다는 비난까지 내놨습니다. 예 로블로는 고객과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몇 주 안으로 이전처럼 다시 50%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퇴직자협회는 로블로의 50% 할인은 고정소득자에게는 큰 차이를 준다며 50%가 없어지자 전역에서 많은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블로 같은 대기업이 고객의 소리를 듣고 대응한 것에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피싱 사기 일종인 주차위반 문자 사기주의보를 발행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주차위반 범칙금이 연체됐는데 이를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한 운전자는 문자를 받고 놀라 링크를 클릭했다가 자동차 정보와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는 요청에 사기를 의심하고 삭제해 더 이상의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자칫 사기꾼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접근해 신분 도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나 정부는 절대 문자 메시지로 운전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경찰은 주차뿐 아니라 과속이나 다른 교통 위반을 이유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문자를 받으면 응답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토리오즈 놀수역의 한 가정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키우스트리트과 로렌스 에비누 웨스트 인근 그리스필드 에비누에 있는 주택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소방당국과 경찰이 현장을 조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일반 가정에선 화재 감지기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각각의 층에 설치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광역 벤쿠버 버스 노조 파업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코스트 마운틴 버스 노조가 어제 새벽 3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운전기사들이 협조 차원에서 파업에 동참하면서 광역 벤쿠버 지역 버스 노선과 시에버스 운행이 오늘까지 이틀간 전면 중단됐습니다. 스카이트레인과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핸디다트 등은 정상 운행 중인 가운데 트랜슬링크가 내일부터는 정규 서비스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조 측은 중재자 참여로 재개될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향후 더 큰 추가 파업을 예고하고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슈퍼바이저 초과 근무 거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사측은 노조가 향후 3년간 13.5% 임금 인상을 거부하고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방자유당 지지자들은 연방보수당의 승리를 막기 위해 투표하고 연방보수당 지지자는 당대표와 비전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자유당 지지자 5명 중 3명은 저스틴 투르도 총리와 자유당 정책을 지지하진 않지만 보수당 정부를 막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반대로 보수당 지지자 5명 중 3명은 당대표와 비전을 지지하기 때문에 보수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자유당 정책을 지지해 투표한다는 응답자는 단 9%에 그쳤지만 신민당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보수당 승리를 막기 위해 자유당에 투표하거나 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해 보수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당에 투표해도 여전히 보수당의 7%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연방보수당 지지율은 41% 자유당 24% 신민당은 20%입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성인 1,6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2%포인트입니다. 성인 1,6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했으며 성인 2,6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했으며